5,4,3,2,1 안녕하십니까 코테라TV BJ 빅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또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 BJ 빅몬이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네요 그래서 비닐을 벗었어요 제가 원래 머리가 없긴 하지만 머리를 조금씩 길러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이제 따뜻해졌고 요즘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큰 이슈들이 정리가 조금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정치가 좀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경제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자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정책자금 관련한 트렌드 이런것들이 조금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어 공기관 이런데 내용을 봤을 때는 어 그닥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씩 둘씩 굉장히 이제 정책자금에 대한 어 이런 관심도 음 관심도도 좀 많이 전문적으로 이제 좀 많아졌고 또 이런것들을 좀 더 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예 이런 시도들이 예 많이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시기에 또 우리 한국개설기술개발협회 어 이 정책자금 전문기관으로서 좀 뭔가 자리매김을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기가 이제 드디어 예 오게 예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 어제도 그랬고 음 일주일에 한두번씩 제가 이 외부 어 면담 미팅 예 지원을 가는데 어 전에는 미팅을 하면 어 정책자금 관련 이야기를 하면 예 못 알아들어요 대표들이 잘 못 알아 듣고 뭐 담당 실무자 뭐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는 예 잘 못 알아들어요 아는 수준이라고 해봐야 뭐 융자보증해서 뭐 기보심보 뭐 이정도나 알지 뭐 뭐 중진공 뭐 요정도 예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름들은 이제 조금씩 네 다 이제는 알고 예 정책들이 좀 네 많이 이제는 좀 기업 대표들이 알면서 아 이걸 활용 해야겠구나 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어 근데 문제는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이제 지금 올해도 뭐 거의 뭐 2.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죠 네 어 지금 실업률은 거의 10%를 훌쩍 넘어서 지금 네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지금 아 현 현황입니다 지금 어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는 입장으로써 네 어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이제 예 조만간 뭐 대통령 선거도 또 하게 되면 안정화가 좀 되겠지만 어 경제적으로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아 또 중국이 또 거의 뭐 대부분 수출 이런걸 또 다 막아 버릴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중국 수출의 의존도가 아 꽤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 다국적으로 이렇게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를 좀 많이 개척할 수 있는 이런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공기관은 에 중국 쪽 어 수출 쪽 지원하는 것들을 아마 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에 그렇게 계속 늘 하던 대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참 그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에 좀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좀 이렇게 다각화를 하려면 다양한 나라에 이제 좀 아 수출 판로를 좀 많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공기관 어 담당자들의 그런 눈높이라는 건 에 여직 아직까지도 늘 하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잘 수출을 하면 거기다가 다 돈을 쏟아 부어서 에 지원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정책 방향 에 이걸 좀 빨리 바꿔서 에 중소기업들이 에 수출 판로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좀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아 볼 내용을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내용은 음 여러분들이 아 우리 그 정실미 카페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에 카페에 들어와서 에 여러분들이 이 뭘 봐야 되냐 제일 첫번째 에 이제 컨설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에 기업 r&d 지도사에 관련돼서 예 이 교육을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교육을 좀 예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 자 어 지금 제가 여러 그 공춘 공공기관 뭐 뜨는 뭐 어떤 협회 또는 뭐 기관들하고 좀 제의를 좀 많이 지금 하려고 이제 이런 여러모로 좀 많이 좀 연락을 하긴 하는데 아 아직까지 그 담당자들은 좀 잘 못 알아 들어 가지고 네 요런 좀 공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요런 준비를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잘 못 알아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여기서 조금 한번 말씀 드리면 어 경기도 경제 과학진흥원에서 음 r&d 플러스 재고 에 사업화 컨설팅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컨설팅 퇴직 전문가 보직 공고를 합니다 아 이거 제가 기획했던 내 퇴직 전문가 컨설팅 양성 이 과정을 여기저기다가 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에 엉뚱하게 경기도 쪽에서 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에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해 기술 해결을 위한 중단기 r&d 과제 발굴 개발 과제 사업화 경영관리 등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퇴직 컨설팅 전문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 이걸 하려고 하면은 결국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퇴직 전문 인력들이 예 r&d 를 알아야죠 r&d 를 알아야 뭐 이걸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 3월 중순인데 오늘까지가 이게 신청 마감 이에요 그래서 혹시 요 해당 사항 이 제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네 나이가 좀 있어야 되요 나이가 좀 68년생 네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을 하셔야 되구요 어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재지에 혹시 퇴직 아 하신 분들이 어 1인 사업자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1인 사업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공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으로 하면은 이제 수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월 150만원에 급여가 있고 또는 이제 매칭이 이제 기업이 되면 보통 뭐 5개 이내 기업이겠죠 그러면 월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그래서 이 기업별 월 4회 정도 온오프 컨설팅을 한답니다 최초 최소 1회 이상 예 기업을 방문을 하면 좋다 뭐 네 차비값 네 들이니까 갔다 오란 얘기겠죠 네 그래서 기업지원사업의 업무협력을 네 이 기술 아니 경제도 경기도 아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진흥원 에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 소통방송 아 소통방송 음 뭐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는 건데요 네 그냥 들으세요 네 이걸 라디오도 같이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이거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에 아무래도 좀 듣는 라디오 처럼 듣는 분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 이라는 건 어 저한테 편지를 쓰세요 그럼 제가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네 아 아니면 네 문자를 하세요 그럼 문자를 읽어 드릴게요 우리도 라디오 처럼 음 사연 읽어주는 방송 뭐 이런거 해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무튼 그래서 어 이 1인당 최소 3배 최소 3개 참여기업 매칭이 에 필수로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기업 모집도 같이 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r&d 역량에 강화를 위해서 또 교육 제공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어 우리 또 여기다 한번 어 r&d 강화 교육에 대해서 좀 음 어 전문가로 위총리 명함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에 r&d 분야 r&d 분야 에서 내 실무작성부터 에 코칭 아 유치 컨설팅 해서 r&d 자금 유치 컨설팅 네 이런 부분 또 사업화 사업화 하려면 뭘 알아야 겠습니까 특허와 에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야 겠죠 예 기술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창업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아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 그리고 경영지도 컨설팅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 많이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대표들을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뭐 그다 큰 지원이 별로 필요 없고 이런 교육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원 분야 우선순위로 선착순 지원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파트를 r&d 파트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전문가가 되려면 우선순위도 1순위 에요 우선순위 에 이만큼 아 이만큼 그만큼 r&d 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퇴직 전문가 모집을 3월 15일 오늘까지 입니다 오늘 수요일 내 3월 15일까지 이 모집 공고 보신 분들은 바로 지원해 주시구요 아마 올해 사업해서 잘 되면 내년도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내년도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교육을 좀 받으셔야 겠죠 r&d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뭘 가봐야 되요 기업 r&d 지도사 에 양성 교육을 좀 네 들으시면서 현장에 경험을 좀 쌓으시면 이 퇴직 전문가로서 뭐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에 r&d 에 전문가인데 지금 이 보면은 여기 산학연 전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왜 산학연 이냐 예 지금 공기관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게 이 산학연 관련 이런 컨소시엄 관련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필요 없어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다음과 같이 r&d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퇴직자 뭐 이런 분들 예 그래서 68년생 이시니까 대량 나이로 추산하면 51세 이상 되시는 분으로 네 볼 수 있겠죠 뭐 50세 50세 이상도 되네 좀 이상하다 발음이 아무튼 5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필히 에 기업 r&d 지도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셔서 어 기업 r&d 지도사로서 또 r&d 에 전문가로서 이렇게 퇴직 에 전문가로서 아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자 내 가지고 하면 되구요 최대 5개 기업까지 에 멘토링 상담을 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5개 기업 한 기업당 뭐 지금 어 최대해서 월급 250정도 니까 어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네 실상 다음과 같이 3월 15일까지 에 에 이메일로 에 이메일로 제출하고 에 우편 뭐 원본 제출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6시까지 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51세 이상인 분들 또 퇴직자인 분들은 에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네 별풍선 네 그래요 별풍선 별로 신경 안 써 가지고 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메일로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네 뭐 특별히 뭐 또 준비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냥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걸 뭐 혹시 보시고 아 나도 좀 그럼 컨설팅 전문가로서 좀 활동을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다 그러면 아 다음과 같이 에 기업 r&d 지도사 양성 과정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r&d 양성 과정에 에 하시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에 이게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만 이렇게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보실 수 있지만 여기 하나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감안하시면 되구요 에 당연히 이게 지역에 어떤 아 정규직 음 정규직은 아니고 좀 어떤 질적인 고급 에 전문가를 좀 양산하자고 하는 이런 아 야 이게 이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업자잖아요 이거 1인 사업자 사업자를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 기업 r&d 지도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 어 부담없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에 리스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다음 같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진행절차 아 특허 네 벤처 네 다음 음 어 사업계획서 관련 내용인 부분 그 다음에 현장 대명병과 관련 내용 그리고 중기청과 산업부 산자부 네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사업 과제들 볼 수 있는 것들 네 맞아요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라고 하는 데가 예 통피합 됐어요 이게 그리고 아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이 정부 지원 사업까지 해서 토탈 에 전체적인 r&d 사업 관련 내용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통합이 대세 그거 시간나면 하는 거에요 그냥 통합했다 분할했다 통합했다 분할했다 네 네 그 쓸데없는 세금 낭비 하는 거에요 그거 네 별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그냥 기관들이 통합되면 아무래도 웹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수월해지는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오 재밌는 사이트도 하나 같이 발견했어요 네 하다보니까 네 그래서 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통합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사업들을 운영하는 주체가 여러 곳이 되는 거 에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기업 r&d 지도사 과정을 수강 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부 이제 그만하시고 에 직접적으로 기업을 에 방문하셔 가지고 컨설팅의 경험을 좀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네 누구든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 뭘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이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계속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계속 내용들이 바뀌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관들이 통폐합되거나 또는 뭐 분할 한다거나 또는 전문화되는 새로운 기관도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 그걸 다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엔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보면 지난 자료들을 찾게 되고 또 신사업에서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통폐합되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사용이 별로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기업에 컨설팅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들도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컨설팅을 하셔야지만 전문가로서 자리를 좀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할 때 옛날에는 좀 생각을 오래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생각했으면 바로 결정해서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겨셔서 행동과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전문 인력들이 이런 R&D 전문가로서는 이제 아마 확대가 될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사업들이 또 산자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성 관련 사업들은 여성 여성 관련 여성 대표자 또는 여성 창업가 또는 여성 그치 여성 자체죠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적인 이런 과정들을 많이 지금 오픈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기관 쪽에서는 지금 다른 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 뭐 이틀 또는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R&D 관련 이런 홍보 또는 세부적으로 실무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가서 들어보면 짤막짤막한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일 뿐입니다 직접 막상 해보면 음 그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법에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파트 부분을 경험을 해야지만 아 그 사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고런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개별 교육들은 많이 들으시는게 좋긴 하지만 음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어 개별 교육도 많이 들으시면서 현장을 현장을 좀 경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게 결국에는 어 이런 개별 개별 내용들이 뭐 업무 편람에 나와 있고 하지만 실상 그 업무 편람에서 이제 그 어떤 컨설팅 대상인 어떤 기업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 업무 편람 전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 현황에 따라서 파트 파트별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그 기업에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려면 결국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의 경험도 괜찮아요 모의 경험 뭐예요 진짜 이렇게 기업에 컨택해서 가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간접 경험들 뭐 이런 것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 양성 지원 사업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수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거 말고 또 제가 그 창조 혁신형 아니 창조 대조 전 아 예 이름이 헷갈려 창조 혁신형 제도 전 에 그 기술 개발 과제 에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설명회를 가보니까 그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또 기정원 쪽에서도 앞으로 기업에다가 이제 r&d 매칭 사업 이런 것들 한답니다 근데 여기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일반에서도 지금 이런 r&d 지도사 관련해서 r&d 지도사가 아니지 r&d 전문가 r&d 어 관련한 이런 실무자 같은 것들을 좀 양산하기 위한 요런 작업들을 지금 하는데 요게 조금 아 그 여성 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소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여성과 노인 51세 이상이면 노인은 아닌데 좀 장년층 중장년층과 여성들 특히 이제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하기 어려운 아 이런 분들이 일반 교육 뭐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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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도사 교육 뭐 이런 거 받아 봐야 월급 150 이상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로 활동하시면 충분히 월 300 이상 이렇게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양산을 조금 이제 양산 양성 양성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도사 교육 네 뭐 교육비 비슷하다는 말을 또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교육을 딱 받고 나면 답 다 생각이 바뀌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파급 파급이 있어요 이 기업 r&d 지도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 확장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는 협력 예 할 수 있는 뭐 그런 국제 기술 개발 협력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구요 또는 뭐 해외 기업들에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소싱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되실 수도 있구요 또는 기업의 재무 전담 담당자로 또 재무 이사로 뭐 이렇게 한 기업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실 수도 있고 스카우트 받으실 수도 있구요 어 또 저처럼 이렇게 어떤 협회 소속으로 소속 소속은 아니고 어 협회하고 이렇게 어떤 연계성을 가지면서 음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진짜 진짜 여기저기도 다 갈 데가 없다 하시면 보험사와 법인 컨설팅 하는 업체 이런데서 스카우트 되십니다 네 제가 이거 활동하고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3개월 정도 어 이게 어느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예 아 여기서 안정화 라는건 이제 어떤 기업 대표들과의 있던 어떤 이제 소통이나 소통이라기보다는 좀 r&d 에 관련된 이런 어 상담 컨설팅을 많이 다니면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어 얼마 안 걸렸어요 거의 뭐 한 석 달 석 달 정도 이렇게 에 기업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에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그분들이 예 굉장히 어 스카우트를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예 안갔죠 네 갔으면 매월 뭐 꽤 많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긴 하겠지만 어 저는 좀 더 큰 에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예 제가 제안을 거절했지만 어 이 기업 r&d 지도사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업 현장 활동에 예 딱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최소 100군데 정도의 기업과 대표들과 이야기를 좀 예 하시면 예 충분히 예 이 지도사 교육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 수료 하신 분들은 예 충분히 어디 가서도 아 뭐 예 무시 당하지 않고 대우받으시면서 아 일하실 수 있는 네 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